이번 주를 기점으로 프리아구가 반한점을 돕니다. 리그 순위 변동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하위권 팀들은 그냥 이대로 하위권? 반전 가능성을 팬들께 의견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채널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반나절만에 무려 1만 명이 넘는 수많은 분들이 의견을 날카로운 의견, 재밌는 의견, 위트 넘친 의견들 소개해드립니다. 두산 미란다 선수 복귀 날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또 NC 구창모 선수가 합류하고 난 다음에 팀이 확 바뀌었다는데 이 이야기도 그리고 하나 라미드레즈 선수 데뷔전 이야기도 전합니다. 지금 팀별로 67경기 그리고 70경기 정도 소화를 했는데 이번 주를 기점으로 사실상 반한점을 돌게 되죠. 올스타즈는 7월 16일, 7월 15일부터 올스타 브레이크가 시작이 되지만 사실상 시즌이 이렇게 꺾어진다? 이번 주죠. 이번 주. 이번 주 이제 절반을 딱 넘게 됩니다. 이제 서서히 시즌 윤곽이 조금 드러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급히 설문조사를 좀 올렸습니다. 22일 현재 6위 3승 라운즈, 7위, 두산베어스, 8위, 롯데자이언츠, 9위, NC 라운즈 그리고 10위 하나의 교수 2중 5팀 중에 가을야구 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팀을 꼽아주십시오. 댓글로 픽을 한 이유도 좀 써주세요. 함께 공유할 콘텐츠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아무래도 팬들께서 응원하는 팀, 내가 응원하는 팀 내 마음을 담아서 픽을 하셨을 수도 있고 하지만 보니까 댓글도 보니까 상위권 지금 1, 2, 3, 4, 5 여기 있는 팬들께서도 정말 아주 많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픽 이유를 담은 댓글 이 부분도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다 읽었습니다. 댓글이 짧은 시간에 수백 개가 넘게 달렸는데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위트 그리고 깊이 있는 인사이트 때로는 화나고 짜증 섞여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설문은 팬심에 더 강하게 조금 투영되는 측면 있겠죠. 하지만 각 팀을 바라보는 우리 팬분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좀 알리고자 하는 제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봐라. 팀 관계자들이 좀 봐란 말이야.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반나절도 안 된 시간에 1만 명 넘게 투표를 참여해 주셨는데 두산이 가을야구 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으로 꼽혔습니다. 네. 32% 삼성이 26% 롯데 20% NC 16% 하나 6% 두산을 꼽은 팬들 댓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다닥님. 두산이 작년에도 80게임 승률 5월 안에 치고 올라가기도 했고 정상 포밀증 몰라도 미란다에 김인태 박치고 김강류 복귀하고 최승용 부족한 불펜 채우면 허경민 다시 온다면 치고 올라간다. 조윤호님. 두산은 언제나 기적을 쓴 팀에게 가을야구 갈 수 있을 것 같다. 김준현님. 항상 새로운 루키 등장팀의 활력불원수 양찬열 자. 응애인님. 두산 배웠습니다. 미란다 선수 복귀하면 7, 8을 컨디션 회복할 거고 부상이지만 휴식을 가지고 있는 허김민 선수 최근 좋은 타겟 보여주는 리드오프 두산의 미래 양찬열 선수까지 충분히 두산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승은인님. 두산 배웠어. 패닝은 둘째치고 최악이든 분위기가 반전댓글로 보이고 루키 양찬열의 좋은 타격감 베이스 올라갈 것 같아요. 엔젯짱님. 두산 예전 같지 않아도 올라간다. 두산두산. 올해도 두산이다. 이유 없다. 그냥 두산. 7년 년석 한국 시리즈. 명가죠. 많은 팬들은 그 저력에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저력이니까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이상하게 힘이 있고 그리고 미란다 선수의 복귀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와서 잘해야 되겠죠. 25일 잠실 기하전 선발 등판 안 합니다. 등근육 부상으로 재활이 좀 길어졌어요. 계속 구속이 안 나옵니다. 2군에서도 구속이 안 나오고 불편등판 구속이 안 나오고 최근에 2군 등판에서 최고 144km 평균 142km가 나왔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부족하지만 그래도 실전 들어가면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개선 여지가 있었고 두산 관계장입니다. 미란다가 키다. 미란다가 와서 어떤 활약을 해줬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 불펜에서는 박치국이 큰 힘이 돼주고 있지만 김강률의 부재가 큰데 팔동증이죠. 일단 임창민, 이은승 컨디션이 조금씩 올라와 있고 김강민 선수가 올라오면 뭔가 또 딱 맞아진다는 건데 지금 미란다, 허기민, 김인태, 김강률 이렇게 주전 선수들 중에서 부상 선수들이 있습니다. 사실 두산이 올해 베스트 전략이 다 모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젊은 라인에서 양찬현 선수 두 경기에서 홈런 봤죠. 또 정철원 선수 홈런을 맞아도 배짱이 좋고 정철원 선수에 대해서는 두산 관계자가 정철원은 멘탈이 우주체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두산이 확실히 올해는 다소 헐거워 보이기는 합니다. 라인업 자체가 그렇지만 지난해도 후반기에 완전히 살아나기도 했고 두산의 스탁 선수 얘기를 조금 해보면 최근에 변화를 줬다고 합니다.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 안 좋았을 때 피칭 때문에 팔을 조금 내려서 투심 페스티볼 무브먼트를 조금 강화하는 거 이거 한번 해봤는데 두산 전략 파트에서는 볼이 좋다. 그러니까 무브먼트 대신 오히려 포심 위주로 포심 페스티볼 위주로 공략해보자. 전략을 내놨고 변화를 좀 줬죠. 또 피칭 습관이 약간 타팀에 들킨 부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것도 좀 바로 잡았고 피칭 습관 같은 경우는 작은 부분이지만 읽히게 되면 투수들이 아주 고전합니다. 스탁 선수는 지난 18일 KT전에서 7인융 무실점 좀 살아나는 모습 보였고 김태형 두산 감독은 어떻게든 부상 선수들이 돌아올 때까지 5할 승률 맞추고 반전 노리면 된다. 그리고 좀 타이트하게 그래서 선수단 운영을 지금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쳐지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만약 여기서 좀 더 쳐지면 조금 힘겹다. 삼성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이 6월 말까지는 조금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근데 7월까지도 고비가 조금 이어질 수도 있다. 부상 때문이죠. 삼성을 픽한 분들 댓글 소개했습니다. 프라잉 강원장님 1군 라인업이 제대로 가정된다면 신인 활약하는 삼성이 덱스 차원에서 가장 좋습니다. 헬로님 기아팬이라 삼성 웨인투수 두 명이 너무 부러운데 구자욱 선수 돌아와서 재활약만 보여준다면 기아의 위치를 뺏을 가장 유력한 팀이 아닐까 뭉치남비 솜인미님 삼성인 투표했습니다. 주전 선수들 주부상에도 신인 선수들 잘해주고 있고 필요나 비키는 수월이죠. 최강 외인 3인방 국내선발진 안정화된 불펜으로 부상선수들 돌아오면 완전체 가을야구 충분합니다. 삼성 파이팅 이상 엘지팬 서진팡님 기아팬인데요. 5팀 중 삼성 투표했네요. 부상으로 인해 이탈자가 많긴 하여 어느 정도 팀에서 나름 하고 있었기에 복귀하고 더 유름만 잘 탄다면 오강진이 쉬울거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인은 또 3명 골고루 잘하고 있는 팀이잖아요. 준현 김님 삼성 부상선수 많아서 도활할 자원은 많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허사명식 특전선수 밀어주기 및 노세아가 보이는 선수들 때문에 좀 반신반연합니다. 그러나 내야의 새 인물 이재현 이해승 신인들이 보이는 건 고무적이네요. 제이크님 솔직히 대비서 3승 좋은데 부상만 아니면 김원권 선수는 2군에 내려가서 다시 재정비했으면 좋겠네요. 이건 감독의 방치라고 생각해요. 김치훈님 야구는 투수 싸움인데 5개 팀 중에 그나마 필승조 불릴 수 있는 불펜 3승이라서 아무래도 3승이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해피무비님 삼성은 김원권 선수 빼기 전까지는 안 돼. 3등 내부적으로는 부상선수 많아서 6월 말까지는 좀 힘겨운 시간이 이어지고 7월 초부터는 반전을 기대를 했는데 현재로선 7월 초에도 돌아올 전력이 이원석 이재현 이 정도밖에 없어서 마운드 거부한 문제죠. 사실 타선도 큰일이고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피렐라 오젤 선수만 피하면 좀 낭패를 면할 수 있는데 앞서 영상에서 제가 구자욱 선수의 부상은 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봤는데 김원권 선수의 부진은 팀 전체로 보면 이 정도면 타격입니다. 타격이 돼요. 대수비 대주자 요원이라고 해도 관련 기사 쏟아지고 커뮤니티에 연이 이슈되고 그냥 기용한다고 해서 선수에게 도움이 지금 되는 거 아닌 것 같고 2군에서 조정을 거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죠. 물론 2군에서 올릴 선수가 마땅치 않아도 그런데 지금은 뭔가 팀이 조금 어려울 때 그런 상황에서 선수 개인에게 비판의 화산이 집중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조만간 2군에 갈 것 같다 이렇게 봤는데 23일 엔트리 지금 발표가 났는데도 좀 전에 보니까 2군에는 아니던데 아직은 올 시즌 지금 현 지금 성적이면 김원권 선수 성적이면 FA가 된다고 해도 대박은 뭐 택도 없죠. 안 되죠. 안 되고 오히려 지금 상황이라면 FA 재수도 개인에게는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시즌입니다. 이 선수가 과도하게 이 선수한테 지금 비판 비난이 쏟아지는 거 아니냐. 맞을 수 있어.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 지금 너무 많이 쏠리니까 이럴 때는 뭔가 선수가 위축되어 있을 때는 조금 더 변화를 주는 것이 선수 개인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야구부장 개인 생각입니다. 롯데의 얘기입니다. 롯데피간분들. 윤지님. 이대호 선수 마지막 시즌인데 한 경기라도 좋으니 가을이라고 보고 싶어요. 소망을 담아 롯데 한 표. 원년부터 골수 롯데피님. 솔직히 지금 현 상황으로 본다면 올해 6, 7위 정도 할 것 같습니다만 7월부터는 정훈 선수 돌아오고 젊은 선수들이 언론적으로 적응을 하고 있어서 다시 투수력만 살아난다면 반격. 이대호 선수 마지막 시즌. 이게 선수들이 더 분발하면 5위를 넘어 4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살아있는 여행답사TV님. 롯데입니다. 이유는 4월에 성적이 좋았고 부상자가 돌아오고 외국인 선수들이 조금씩 실력이 올라오고 있어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드님. 롯데는 WWE처럼 쇼라 할 줄 압니다. 후반기에 반드시 반등할 거라 봅니다. 뜬뜻 두루치기를 억지 않은 티베가는 법사님. 롯데장투 투표했습니다. 강한 설득력을 지닌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1번. 이대호 선수 마지막 시즌의 가을야구를 선사했던 동기부여. 2번. 전반기 내내 이런저런 작전 시도가 중구난방이었는데 이제 서서히 숙련도 쌓여갈 거란 기대. 3번. 2호연. 한태양 등 새로이 떠오른 선수들이 전반기 경험치를 통해서 후반기의 시너지 효과. 제가 롯데팬의 허상과 같이 기대할 수 있지만 어쩌면 지난 4월 같은 또는 2017년 후반기 같은 무서운 돌풍.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롯데는 내부적으로는 올 시즌 강한 야구를 매우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희망합니다. 프런트도 그렇고 선수단도 그렇고 아직은 마운드가 그래도 건재하다고 보고 있어요. 불펜도 그렇고 좀 안 좋았던 시기를 찍고 반등하는 분위기. 주전 야수들의 부상 복귀가 조금 시급한데 정은 선수도 김민수 선수 합류하는 다음 달이면 7월이면 본격적으로 좀 더 힘을 받을 것 같고 최근에는 부상에서 복귀한 한동희 선수, 전준우 선수 이 선수들은 부상 제발 그게 제일 걱정이죠. 두 선수가 확실히 오니까 타격 사이클도 조금 살아난다는 판단인데 롯데 관계자는 승부처가 올 거고 7파를 반등기에 노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롯데는 5위와 2갱기차입니다. NC 이야기인데요. NC는 구창모 선수의 합류 효과 크죠. 건강한 구창모는 리그 최정상급임을 다시 한 번 다 모두가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흥홍님. NC 선택했는데 구창모 복귀하면 투수진이 좋아진 것 같고 다 선 짜임새 좋긴 하지만 솔직히 지금 상위 5팀이 더 엎치락뒤치락할 것 같아요. 5위까지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픽은 했는데. 카스님. 박근우파 선수 합류하면 완전체 NC가 후반기 다 코스로 무섭게 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10경기 이상 차이나면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5.5게임 차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장주철님. 구창모 가세만으로 NC이 충분히 기세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케바리님. 구창모 루친스키 원투펀치에 이재학도 조금씩 괜찮아지고 손하사 박근우 박민우 역대 타율 3,4,5위 선수들과 양해질한 안바마님 존재감이 서서히 승률이 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좀 좋아진 건 사실이죠. 비너스엑스님. 사실상 어려워 보이지만 간다면 복귀할 추가 전력이 있고 펜싱까지 포함해서 NC가 올라가길 바라면 응원합니다. 사모엘킴님. 3승은 부상자가 너무 많고 롯데투상 기량적으로 부족한 게 많고 하나는 팀을 없앤다가 다시 만들지 않는 이상 가려고 못 갑니다. 객관적으로 NC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NC 코싱 스태프 역시 구창모 선수 합류를 상승세 원동력으로 보고 있는데 김수현 선수는 선발에서 불편으로 하니까 뒤가 좀 강해졌고 구창모 선수 본인이 아직 컨디션이 조금 한 80%인데 80%인데 5경기 4승무패 평균 자체점 0.31 28과 3분의 2 이닝에 4,4,9가 9개 본인 불만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상대 타자들은 구창모 선수 지금 거의 공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우 선수 얘기를 좀 해보면요. 제할 쪽에서 지금 훈련 중입니다. 정확한 복귀 시점은 좀 못 받기 어렵지만 치료도 하고 훈련도 하고 기술 훈련은 좀 하고 있는데 앞서 부상 때도 조금 무리하다가 몸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졌던데 몸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복귀한다고 합니다. 파슨스 선수는 흐리 디스크 증상이 있습니다. 기술을 하고 있지만 복귀를 좀 서두를 수는 없고 파슨스 선수도 앞서 복귀 날짜 전날에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복귀가 부산되고 다시 검진해보니까 디스크? 좀 보인다. 박근우 선수 파슨스 선수는 어찌 됐든 다음 달에는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데 둘이 돌아오면 확실히 강해지겠죠. NC는 파슨스 선수 제할 중에도 새로운 외국인 투수 영입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통상적인 외국인 선수 리스트업 작업은 늘 하는 건데 선수 교체를 위해서 추가로 스카우트 팀이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 쪽도 선수 수급이 지금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선수가 부족했던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문제는 NC가 시즌 초반에 너무 많이 쳐졌다는 거죠. 지금은 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NC 관계자가 우선은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차츰차츰 도약을 한다는데 파리 롯데를 우선 잡는다는 건데 3.5K임자입니다. 3.5K. 하나 얘기입니다. 하나를 피그를 한 분들을 보면 응원 메시지가 꽤 보이죠. 무지개 가자 tvn님 하나는 이번 시즌은 어떤 차량을 가지고 팀을 운영하는지 모를 팀이 되어버렸고 리빌딩 위에서 몇 년의 성과를 봐야 한다는 게 10년 넘어가고 현장에 매번 바뀌지만 그대로라는 것은 프런트 내부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까지도 리빌딩 진행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게 팀의 미래가 불안하게 만든 요인인 것 같습니다. 글쓴 염록소님 하나팬에게 남은 건 행복회로밖에 없기 때문에 후반기 무패 행진 희망하면 하나 픽 카카오 초코벌리가 힘내라고 하나 한 표 시목님 원래 이런 건 양심없게 우리 팀 뽑는 거니까 하나 가려고 합니다. 끝모를 부진 10연패 오늘 23일 오늘 경기도 우천지소인데 그러니까 10연패 탈출은 24일로 좀 미뤄야 되는 상황이 심각하죠. 4번 노시안 선수의 부상 이후에 장타를 쳐줄 선수도 참 부족하고 하주스 선수 스트라이크 좋은 판정 극렬항이 퇴장 징계 이후로도 연패가 계속 쌓이고 팬들의 질타는 이어지고 솟아날 구멍은 보이지 않고 이런 건 두고 사면 초과다 새로 합류한 라미레즈 선수의 데뷔전 그날도 수비 도움이 없더라고요. 선수가 땀을 계속 닦던데 라미레즈 선수는 21일 엘지전에서 2화 3분 1이니 5안타 사실점 1자책인데 팀 내부적으로는 한두 경기는 더 봐야 된다. 당연하죠. 그거 잠깐 보고 판단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조만간 페냐 선수 오면 외국인 선수 투수 이제 2명 되지 않습니까. 선발진 조금 더 탄탄해질 건데 그때 조금 반전을 노려야 되고 초유의 시즌 100패 시즌 100패 시즌 100패가 아직은 한국 브라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대로 살아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하나는 당장의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내부 원동력은 뭐 없다고 봐야죠.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없죠. 그렇다면 가장 작은 플레이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볼 하나 송구 하나 수비 플레이 하나에 그런데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야 뭔가 꿈틀할 수 있다. 뭔가 꼬일 때는 기범기부터 다시 돌아가서 점검을 합니다. 기자들도 글이 안 될 때는 다시 제목부터 먼저 보거든요. 내가 쓰려고 했던 게 뭐였지? 제목 주제부터 먼저 보고 다시 글을 체크하기도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알림 설정까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